이제부터 이태호가 사랑하는 여자는 지선우 하나뿐이거든 결혼할 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 살다 보면 다른 상대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땐 서로 솔직해지자고 지선우 사랑한다 근데 거짓말은 용서 못해 그건 진짜 배신인 거야 가면 같은 관계래요 불행하대요, 그 사람은 껍데기뿐인 결혼이라서 여자가 맞네 나, 내 여자? 지선우 하나밖에 없어 몰라? 저 능력 좋고 완벽한 지선우 선생님이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놈한테 훌쩐하냐 이건 빼야겠다 우리 사이의 신뢰가 이거밖에 안 돼? 더는 나 속이지 마 실망시키지 말라고 실망은 내가 있어 사랑해 영원히 전부 다 거짓말 0 전화 전화 구멍이 영원히 전화 전화 전부 다 이태원 대여산 지산로 바뀌었다며 그럼 이 개새끼야 이태원 대여산